네, 됐어요. 네, 오케이. 오늘은 한국의 선언. 오케이, 네, 좋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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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서 많은 한국 활동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설날 동안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을 연결하기 위해 전통적이고 즐거운 일련의 활동들이 생겨진다. 다음은 일반적인 활동이다. 한국의 설날 동안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을 연결하기 위해 전통적이고 즐거운 일련의 활동들은 이행해진다. 다음은 일반적인 활동이다. 궁금한 것, 가만 있어봐요. 먼저 물어볼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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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많은 활동, 활동, 여러가지처럼 여러가지, 여러가지 몰라요. 전통 알아요, 전통, 즐거운 비배독, 토켄, 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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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하다 침현하다 실연하다? 네. 실연하다. 오케이. 꽁치 분위기 네. 맞아요. 분위기 겟노이 연결. 가족 연결. 겟노이 연결. 조이다. 이것은 다음은 모성 활동 고백. 일반적인. 오케이. 보태휴? 네. 아까 실연. 득득. 조성. 실연. 네. 뭐예요?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포비안이 원래 인기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포비안. 인기있는. 네. 인기있는. 일반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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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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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제 및 묘소 방문 일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의 이른 아침에 행해지는 4문제를 지내고 주상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설날을 시작한다 4문제 및 묘소 방문 일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의 이른 아침에 행해지는 사과 군체를 지내고 고상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설날을 시작한다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군다오관이 조상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군다오관이 4문제인가봐요 그리고 땀모관이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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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이에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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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이장 사람들, 가족들, 요이장, 요이장, 중, 일반적으로, 일반, 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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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모이, 남모이, 쫑남모이, 쫑남모이, 이른 아침에 상, 상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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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지는 사과 분재를 지내고, 영 мной 광 광 광 광 광 광 도대체는 무덤을 방문하는 곳, 땀목 방문하는 곳으로 설라를 시작한다. 시작을 시작하는 곳으로 설라를 시작하는 곳으로 설문을 시작하는 곳으로 설문을 시작하는 곳으로 설문을 시작합니다. 방문하는 곳으로 설문을 시작하는 곳으로 설문을 시작하는 곳에서 새벽에 들어온을 때, 도대체는 tuh지대학이 있는 곳에서류에 있는 곳으로 설문을 hey going to work on us. 나는 설날 비슷한거 많아요. 왜냐면 서울때는 문화 비슷해요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 비슷해요 저기 말씀드렸 dermal 충분해요 자 Jap 남성를 가족 신안하며 가족 가족 자dog 3. 암학 3. 암학 4. 도이체 관종의 자진성학 모여의 유각 노동찬 간혹과의 배야의 공영 안고 자세에 가오천과 기념 사원의 공지한 암학과 단폭 가족 설 모임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며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선 모임,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며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 성은 뭐예요? 합은 모이다죠? 모이다. 가족 모임 하면 됩니다. 음력, 음력, 음력 설날, 음력, 음력 양력 알죠? 음력, 음력, 음력 설날에 설날은 이렇게 이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이웃은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웃은 전국 각지에서 고향에 내려가요? 이웃은 전국 각지에서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식사하고 식사는 앙 종료, 앙끔 그 다음에 앙꼬 앙꼬, 나우 앙꼬, 드 쿵 나우 앙꼬, 그 다음에 치아세 나누고, 가우츄엔 막기념이야기 기념 나누고 다운엔 공찬 암밥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공간 공찬을 만들기 위해 집에 돌아옵니다. 행복한 모든 것을 결혼합니다. 비행기로 바로 기다려요. 많이 있어서 비행기를 많이 기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토바이로 타요. 그냥 가까운 데는 오토바이.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새 오토바이.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스타일을 길이는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스타일로 자주 선택된다. 한복 입기 전난의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입는다. 한국은 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스타일은 길이는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스타일로 자주 선택된다. 저는 한복 이쁜게 안입어봤어요. 안입어봤어요. 안입어봤어요? 네 안입어봤어요. 아 안입어봤어요? 한복? 오케이. 근데 모두 한복 입는 건 아니야. 설날에. 그냥 보통 입는데 다는 안입어봤어요. 종나이텍 설날에 아주 일반적으로 좀 보통 한복을 입는다. 막 한복. 막 아우자이 입는다. 아 네. 아 네. 너는 아우자이 입었어요. 아 오케이 아우자이 입었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장복 전 전통. 전통 의상. 아 전통 의상. 아 전통 의상. 장복. 복. 통과 한국. 한국의 전통 의상. 한국의 전통 의상 바퀴스. 한국의 전통 의상. 한국의 전통 의상 바퀴스. 한국의 전통의 아이디어로. 일반적으로 톡.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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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오케이. 그리고. 마우자. 마우색깔 화려한 색상 화려한 색상 화려한 색상 아름다운 스타일 스타일은 영어 있죠? 네 영어 아름다운 스타일 스타일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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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동빈 뭐라해요 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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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다 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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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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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나라의 동빈 동빈 응 동빈 자막을 보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영상 한국의 설날의 재미있는 전통 중 하나는 서로 세뱃돈을 주는 것이다. 세뱃돈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며 새해의 행운과 성공을 위해 전통적인 빨간 봉투에 담겨 있다. 네 수신 세뱃돈 한국의 설날의 재미있는 전통 중 하나는 서로 세뱃돈을 주는 것이다. 세뱃돈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며 새해의 행운과 성공을 위해 전통적인 판칸 봉투에 담겨 있다. 세뱃돈은 한국의 설날의 행운과 행복을 위해 전통적인 판칸 봉투에 담겨 있다. 중국은 행복한 시다. 세뱃돈 받기 이거예요. 수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세뱃돈 받기 또는 뭐 주기 내가 나이 많으면 세뱃돈 주고 어른한테 세뱃돈 받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세뱃돈 하고 보통 설날 절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 먼저 인사해야 돼요? 인사하고 이제 독담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는 거야 모종은 전통의 하나입니다. 모종 한가지 흥미있는, 재미있는 한국의 텍 할레드의 하나는 넥자오, 넥자오 리시 세뱃돈을 주는 겁니다. 조나오. 조나오가 뭐예요? 조나오 조나오? 저는 세뱃돈 세뱃돈을 주는 거. 저는 너에게 세뱃돈을 주다. 아, 오케이. 리시 조나오. 세뱃돈은 저에게 서로. 네, 서로. 조나오. 서로. 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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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뱃돈은 돈을 줍니다. 세뱃돈. 세뱃돈. 아, 현금. 세뱃돈. 세뱃돈. 네. 세뱃돈. 네. 반칸봉툴로. 당겨있다. 네. 세뱃돈은 전통적인 빨간 봉툴로. 세뱃돈은 빨간 봉툴로. 세뱃돈은 맘라이, 맘라이. 세뱃돈은 희망하다. 동아이, 응, 맘라이, 맘 왈. 행운, 성공. 행운, 매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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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모, 새해에 매운, 행운과 성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러면 듣기 연습...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OK. 전통음식을 즐기는 법, 떡국, 전, 육개장, 올리브 라면 같은 전통음식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즐겨 먹는다. 이거 미오 리오가 아마 잡채 같은데 육개장 아닌 것 같고 상관없어요. 잡채, 여러가지 음식이 있어. 여러가지 음식이 있어. 종독몽, 특별한 음식. 종독몽, 전통. 종독몽, 음식, 즐기는, 먹는, 여러가지 음식. 종독몽, 떡국, 반가오, 룩중. 룩중 뭘까요? 룩중? 룩중. 국? 국? 국안? 끓이는거? 룩은 국이잖아. 물. 증은 뭐에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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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들어가 있는 국. 떡국. 네. 전은 반채. 반새우는 약간.. 하여튼 반채 전. 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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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개장. 육개장 같지 않고 내가 잡채 같은데. 미어리오. 잡채. 당면을 하는 건데. 잡채 먹어봤어요? 잡채? 잡채 안 먹고 봤어요. 보통 식당에서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가끔은 식당. 큰 한 식당 같은 데는 잡채도 나오고 그래요. 잡채. 네.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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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즐기다. 웡자든 가족. 가족 함께. 웡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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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Pic 1250 ù서. 웡자든 가족 함께. 웡자든 가족 함께. 웡자든 가족 함께. 웡자든 group. 웡자든 가족 함께. 웡자든 가족. USS Seko youtube. 상erved 숟 individuals. 웡자든 family. 룩 полез par czyn. 권로 게임을 통해 전통노리들과 구멍에 막대 던지기 같은 놀이는 설날에 보통 행해져 가족 간의 위대감과 즐거움을 준다. 전통노리들과 구멍에 막대 던지기 같은 놀이는 설날에 보통 행해져 가족 간의 위대감과 즐거움을 준다. 저희는 전통노리들과 같이 위대감과 같은 놀이. 위대감은 저희는 위대감과 위대감의 위대감. 그리고 수호는 이렇게 던져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던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에 막대기 넣기. 막대기가 뭐야? 로가 막대기에요? 로? 로? 네. 던지기는 뭐야? 냄? 던지다. 던지기. 냄? 네. 오케이. 냄? 마을로. 그러면은. 오케이. 전날에. 그 다음에. 중독. 특. 즐기다. 덕. 덕현. 부연하다. 덕현. 영라이 텍. 전날에 한글. 막라이. 막라이. 네. 주다. 네. 즐거움을 주고. 깜짝. 유대감. 네. 감짝. 유대감. 네. 감짝. 유대감. 유대감을 주는. 지아딘. 가족. 유대감. 가족. 관객. 간객. 지아딘. 오케이. 오케이. 네. 베트남에서. 천통룰이. 룰다리기. 배우고. 겪고. 아. 겪고. 알아? 이렇게. 맞는 사람. 여기. 아. 네. 아. 그리고 저. 방린에서. 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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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리 잡기. 돼지 잡기. 오리 잡기. 두 논리. 그렇게 하고. 아. 밑. ica. 아. 그거 있어요? 돼지 잡기. 오리 잡기. 돼지 잡기. 둘 다리기. 오케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아. 오케이. 네. 아. 그 핫틴에서도 해요? 핫틴에서도. 네. 네, 하신에서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시간 별로 없어. 3분 남은. 네, 네. 3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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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활동들은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의 설날을 사람들에게 기억에 낳고 사랑스러운 명절로 만들었다. 우리의 활동들은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의 설날을 사람들에게 기억에 낳고 사랑스러운 명절로 만들었다. 우리의 활동들은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의 설날을 만들었다. 당뇨 기념하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당뇨 좋아하다. 사랑스러움. 사람들에게 좋은.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가 할게요. 받아. 내가. 아 네. 근데 내일 우리 회사는 설날에 시작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설날 지나서 해요. 네네. 네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